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패스포트와 관련된 설정들을 해나가야죠 구글 쪽에 있는 매뉴얼에서 OOS1은 옛날 거고요 OOS2가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패스포트를 일단은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패스포트 구글 OOS에 OOS2 스트레티지를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카피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립 밑에 패스포트.js 으로 가시면 여기 뭐가 잔뜩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를 생략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이렇게 해서 구글 스트레티지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글 스트레티지를 패스포트에 설치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봅시다 여기 쭉 보면 로컬 스트레티지 밑에다가 작성을 해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콜백 URL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 그거 이제 여러분들 가져오셔야 되는데 기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있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부분도 카피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디렉트 URL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했던 값이잖아요 이것도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스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 되게 나쁜 방법이에요 왜냐면 소스 코드 버전 관리하게 되면 이거 딸려서 남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이 config라는 디렉토리에 구글.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우리가 다운받아서 열었던 이 파일 있잖아요 이 파일을 파일의 내용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러면 구글.json 안에는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올 수 있냐면 패스포트.js에서 require 현재 패스포트.js가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config 밑에 있는 구글.json을 require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credentials 이렇게 이름이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console.log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찍어보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때마다 제가 지금 수정하면 저는 PM2를 쓰고 있는데 리로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실행이 되거든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즉, json 파일에 있는 거 그대로 출력이 된 거죠 그럼 저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 여기 첫 번째에 있는 web이라고 하는 거 밑에 있잖아요 web 밑에 client id 값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요 마찬가지로 client secret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secret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callback은 여기 있는 redirect urs거든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 건데 뭐 잘못된... 아, 여기에 제가 실수했네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파일로 바깥쪽으로 쪼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버전관리를 모르시는 분이 이해가 안 갈 건데 버전관리를 아는 분들은 이걸 이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구글 템플릿 json 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싹 지우는 거예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에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이제 골격만 남고 버전관리는 구글.템플릿.json으로 하고 구글.json 파일은 절대로 버전관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git을 쓴다면 gitignore에다가 config 밑에 있는 구글.json은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놓으시면 버전관리가 제일 추적하지 않게 돼요 이해 안 갔으면 무시하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 패스포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지정을 해 줬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야기들 우리 진행해 봅시다